아악! 됐어! 내가 미안해! 이거 놔! 너한테 말 못한 건 내가 정말 잘못했는데... 말하면 나랑 친구 안 해줄까 봐 말 못했어. 야, 임중형. 너 도대체 날 뭘로 본 거냐? 날 100% 생각하긴 한 거야? 그래서 더 말 못했지. 근데 수진이한테 말한 거잖아. 씨, 걔한테만 말하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말 안 해주고. 내가 네 생각보면 친구 안 해줄 줄 알았다고? 내가 아무리 생각 없어 보여도 그렇지. 어떻게 날 그런 애로 볼 수가 있냐? 수아야, 내가 미안해. 내가 네 남친 만들어준다고 그 난리 쳤는데 이수랑 사귀는 것도 말 안 해주고 배포가 되던 네 남친을 대숨으로 알아야 되냐고. 내가 미안해, 수아야. 뭐가 걔 그렇게 만들었을까?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내게 선택한 거지.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. 강수진이 우리 손 놓은 거야. 걔한테 너랑 난 겨우 이 정도였던 거라고. 어디 얼굴 좀 제대로 보자. 도대체 뭐가 어떻다고 그렇게 철통보안을. 피부 관리하면 더 이쁘겠네. 피부과 다니면서 치료도 받고, 물도 많이 마시고, 비타민도 먹고. 그럼 돼. 걱정하지 마. 그리고 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줘야 된다. 이수어랑 언제부터 자겠어? 누가 먼저 고백했어? 잘해줘? 이수어 그 소시오패스 같은 놈이 막 성깔 부리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? 성깔 안 부려. 뭘 잘했다고 웃어. 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줘야 돼. 다다다다다. 오늘 밤샐 줄 알았어? 알았어? 응.